청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믿고 듣는 레알 청년 토크 특급 청년회 안녕하세요. 다미 안녕? 뭐야 이 어색한 어제서 봤잖아요. 빨리 이렇게 인사해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미입니다. 일한 지 한 달 됐죠 전. 그래서 그렇게 늙어가는 거예요? 느껴져요? 오늘 두껍게 칠했는데. 느껴져요? 안돼. 휴가를 가야겠네. 오늘 이 자리에는 또 한 분이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름 어떻게 소개해드릴까요? 우정? 우정? 네. 여기 톨토리 씨는 안 하는 걸로. 해도 돼요. 톨토리는 활동명인데요. 편하신 대로 불러주시면 돼요. 근데 톨토리는 왜 톨토리예요? 톨토리는 학교 들어갔을 때 선배들이 자기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쭉 얘기하라고 하거든요. 쭉 얘기했더만 너는 도토리 같다. 밤토리 같다라고 해서 톨토리라고 지어졌어요. 그때부터 쭉 톨토리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궁금해서 그런데 왜 삶이 밤토리 같은 거예요? 뭔가 산에 굴러다니는 도토리 같대요. 어떡해? 그게 뭐야? 좋은 거 아니에요? 긍정적이시네요. 약간 바래채이고 여기채이고 저기채이고 보잘것없고 사람들 안주어가는 그런 느낌 아닌가요? 뭘까요? 진짜 궁금하다. 우리 침체되면 안 돼요. 우리 오늘 주제가 더 침체되니까 바로 주제 얘기 그냥 들어갈까요? 그래서 우정이라고 부릅시다. 그래서 우정 씨인 걸로 좀 더 따뜻한 오늘 우정 씨는 같이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분노는 있는데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을 우정 씨가 항상 차분하게 얘기를 해줘서 이렇게 여성들이 선한 눈빛으로 아 이러면서 듣게 되는 그런 인물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때 다미랑 얘기하다가 올 한 해 내내 그랬네요. 미투운동 이후에도 혐오 표현과 표현의 자유니 뭐니 어떻게 하니만이 정말 엄청 시끄러웠잖아요. 말이 많았죠. 조용한 날이 없었을 정도로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시끄럽고 그래서 이 시끄러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얘기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들을 다미랑 많이 하다가 한번 그러면 혐오 표현이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자 그렇게 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저는 청주 청년회라는 청년단체에서 일을 해요. 청년단체에서 일을 하다가 청년단체 젊은 여성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페미니즘이나 페미니스트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행동하는 페미니스트라는 작은 단체의 소모임을 만들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많이 공부하고 같이 배우고 이슈에 대해서 대응도 하고 하면서 같이 활동하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알게 되고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이제 청년들이랑 하는 거네요? 그렇죠. 다 20대, 20대, 20, 30대 청년들이에요. 어때요? 다미는 요즘에 질문이 폭발하나 봐요. 그러니까 막 그 생각이 역동기, 저도 그렇지만 그래가지고 다미를 보면서 와 엄청 역동적으로 지금 막 머리 안이 이렇게 역동적이구나. 나도 그렇지만 나보다 더 하구나. 저 잇몸병 받났어요. 왜? 여기 안에. 왜? 역동적이어서. 힘들어서 몸이 못 버텨서. 아파요. 간장 같은 거 못 먹어요. 근데 어제 곤드레밥에 간장 먹었어요. 이거 뭐라, 이거 우리 그 배웠잖아요. TMI. 아 미안해요. 투머치 TMI네요. 미안해요. 지점 벗어났네. 세상에 간장 먹까지 넘어질 거예요. 미안해요. 아 웃겨. 그래서 우정식 얘기하는 중에 그래서 하는데 제가 고민이 많죠. 왜냐하면 사실 저는 어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자라든가 어떤 여성으로서 확연하게 여성이라고 인지를 하면서 살아왔던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기존에 갖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여성으로서의 불편함, 공포감 이런 게 별로 없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자에서 이런 게 불편해 라고 친구들이 말할 때도 공감을 완전 못했어요. 야 그건 그냥 네가 문제인 거야. 네가 그냥 너를 내려놓고 편하게 살아. 그런 거에 엮이지 마. 프레임은 네가 만드는 거고 네가 끼워 맞추는 거야. 친구들이 그랬었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죠. 친구들한테. 아 친구들에게. 제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막 여성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도 본인이 약간 그렇게 힘들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많고 사실 해와역 이런 시위가 나타났을 때도 좀 예쁘게 말은 사람한테 설득력 있게 말해야 되는 건 맞잖아. 혹은 그분들이 상의탈이하고 이렇게 했던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아 저건 좀 심하지 않나? 저건 설득이 될까? 이런 오히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뭘 말하려는지에 주목하기보다는 저도 그런 겉에 보이는 것만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이미 공감을 못하니까 내용적으로 그래서 약간 내 일 아니고 한 발짝 물러나서 그렇죠. 그렇죠. 그냥 객관적이라는 이름 하에 이렇게 지켜보는 시선으로서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네요. 네. 꽤 컸죠 그게. 그래서 저는 친구들은 오히려 제 친구들은 오히려 그분들을 이해를 많이 하는 쪽의 친구들이 많았어요. 저는 많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많이 논쟁이 돼서 이번을 기회로 저는 우정 선생님을 통해서 좀 많이 알고 싶어요. 그래서 씨가 아니라 저한테는 선생님. 그래서 저는 이 진짜 요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해와역 이런 것들 표현을 좀 잘 얘기를 듣고 싶은데 어떠세요? 그냥 활동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하면서 정말 갑자기 남성 혐오라는 말이 엄청 확 이렇게 됐잖아요. 인터넷 기사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이 얘기됐고 또 최근에는 경찰 수사까지도 이어지는 뭐 이런 식으로 돼서 맞아요. 그리고 되게 많이들 엄청 궁금해하고 그것 덕에 정말 내 주변에 있는 남성들에게 내가 별별 질문을 다 받고 내가 난 나쁜 사람 아니다를 그들에게 설명하게끔 만들고 그런 게 되게 반복됐었어요.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 구독하기로 보여주세요. 스마트폰에서 팟빵 어플 설치한 후 특급 청년의 검색 구독하기 꾸욱 댓글 쓱쓱 구독은 사랑입니다. 사실 저희 같이 모임하는 친구들도 사실상 뭐 되게 많이 알고 있고 거기서 엄청 공감하고 이런 친구들에게 보다는 그 일상에서 나타나는 공포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 내가 여성이라서 느꼈던 공포구나 이게 모든 사람이 느끼는 게 아니라 여성이라는 이유로 느끼는 공포일 수 있구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느끼는 무당함일 수 있구나라는 걸 지금 이 많은 이런 흐름 속에서 느끼게 된 거예요. 그걸 느끼게 되면서 같이 뭔가 얘기해보자 라는 식으로 모인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희가 엄청나게 뭔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같이 행동력 있고 여타기보다는 아무래도 청년들이고 하다 보니까 좀 더 같이 알아보는 시간 그런 시간을 하려고 모임을 가지게 된 거고 한 번 모임하면 한 3시간씩 해요. 하나의 주제로 너무 많은 얘기가 나오고 거기서 같이 추리고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뭐 이렇게 같이 얘기해둔 것 자체도 굉장히 저는 이것이 하나의 민주주의가 성장하고 여성주의가 성장하고 이런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저에게 이것들 근데 저는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과 지금 또 욕을 하는 또 다른 분들 이런 대립적인 상황 속에서 정확히 혐오가 그럼 정확히 뭐야? 우리도 그냥 너무 습관적으로 쓰더라고요. 뭐만 하면 극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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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내가 무슨 여성혐 라고 한다던가 아니 나 예쁘다고 한 건데 이게 왜 이게 여성혐 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혐오에 대한 걸 굉장히 좀 찍고 가야 되는데 사실상 사전적인 의미로 혐오는 싫어한다 미워한다는 뜻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혐오 표현 여성혐오에서의 표현을 싫어한다 미워한다라는 걸 볼 수 없고요. 이거는 감정적으로 싫은 걸 넘어서서 어떤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태도가 같이 들어가 있어야지 혐오다. 혐오 표현이라고 써요. 우리가 혐오 시설 이런 식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혐오는 감정적으로 싫은 감정이라고 느낄 수 있는데 사실상 혐오 표현 여성혐오라고 했을 때는 그 집단에 속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차별하고 배제하려는 태도가 같이 들어가 있어야지 혐오라고 표현을 해요. 맞아. 그게 꼭 여성문제에 이제 지금 우리는 그 문제에 당면해여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한국사회 안에서는 여성혐오를 통해서 혐오의 사회적 의미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지만 지금 제가 일했던 KYC라는 곳에는 일본이랑 교류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일본이 제일 코리안이라고 해서 이제 그때 부모님은 일본 사람 그리고 부모님의 한 분은 일본 한 분은 한국인의 자녀이고 또 그런 역사적의 아픔을 공유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본에서 살아가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들이 그곳 안에서 제일 코리안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척당했던 삶 그리고 헤이트 스피치라고 해서 엄청 유명한 일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거 그런 연극도 하고 이야기들도 하고 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정체성의 상실이거든요. 내가 그 안에서 일본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고 제일 코리안이로 꺼져 니네 나라로 돌아가 엄청난 말들을 쏟아부으면서 그분들이 한국 사람들과 함께 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게 혐오 혐오라고 우리가 지금 다룰 혐오들은 그런 것들을 혐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제사회에서는 사실상 혐오라고 했을 때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인 의미가 굉장히 커요.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 혐오가 굉장히 많은 부위증을 차지하지만 외국에서는 인종차별이라든지 종교차별 이런 게 심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혐오를 규정할 때 있어서 꼭 들어가는 요소로 들어가게 돼서 단순히 시름을 넘어서 차별이 차별이 굉장히 핵심 키워드예요. 저는 김치녀 이런 게 사실상 차별과 배제로까지 연결되는지에 대한 좀 명확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치녀 혹은 김여사 이런 게 여혐적 표현이라는 거를 꽤 많이 봤거든요. 인터넷에서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정의와 연결시켰을 때 어떠한 식의 차별과 배제가 이루어졌는지 확 와닿지는 않아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낮은 예를 들면요. 뭐 이렇게 사람이 그냥 얘기할 때 나는 파란 옷이 싫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상 차별과 배제가 들어갈 수 없고 호불호가 들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나는 나는 차돌이가 싫다라고 얘기하면 차돌이는 이슬람 여성의 복장이거든요. 거기에서는 종교적인 의미나 무슬림을 차별하려는 의도가 있건 없건 거기선 차별과 배제의 발화 효과가 있다고 봐요. 파란 옷을 싫다는 것과 차돌이가 싫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보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그냥 구분을 위한 호칭 자체가 차별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누구를 부를 때 거기 파란 옷 입은 학생이라고 불렀을 때는 뭐 크게 저희가 와닿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약간 넘어서서 거기 안경 낀 여학생 이라고 했을 때는 약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고 그걸 넘어서서 거기 휠체어 탄 학생 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냥 단순히 지칭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장애를 끄집어냈죠. 그리고 그 다음에서는 거기 다문화 학생이라고 불렀을 경우 그 사람이 학생을 단순히 지칭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처음 파란 옷 입은 학생은 그냥 그 사람의 옷, 복장을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 안경을 끼고 있던 여학생 성별을 끄집어냈죠. 세 번째는 휠체어 탄 학생이라고 해서 장애를 끄집어냈고 네 번째는 다문화 학생이라고 해서 그들의 인종, 민족을 끄집어내는 식으로 단순히 지칭하는 것에도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발화됨으로써 그것이 차별이나 배제로 효과가 발생된다면 그것은 혐오적 표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일종의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예를 들어 내가 굳이 내 소속 그래서 그런 감수성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행사를 할 때 소속을 밝히게 하는 것조차도 못하게 하는 지금 추세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당신의 소속은 어디냐고 물어봐 그러면 사람을 그 개인으로 그 개인이 원하는 의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소속으로 보는 거죠. 예를 들어 다문화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 다문화에 대한 이미지가 만약에 엄청 좋아. 막 엘리트야. 우리나라에서 다문화면 엘리트야. 이러면 또 다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 주는 그 또래의 집단에서의 이미지는 긍정적이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상대방의 의사도 존중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친구를 다문화라고 지칭했을 때 그 사람들은 그 친구 개인을 보는 게 아니라 아 제 다문화 가정애야라고 보고 그 시선이 그 친구에겐 폭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난 그렇게 보여지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이미 그렇게 다른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도 이런 게 구체적으로 상상되기보다는 분노 위주였는데 이제 최근에 여러 과거의 사건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과거의 이대녀에 대해서 남성들이 그 이대녀를 엄청나게 차별하고 했던 큰 사건들이 있었대요. 여러 성 근데 그게 이대녀들은 개념이 없고 돈만 쓰고 이대가 지성의 상징이었는데 니네는 돈만 쓰는 김치녀가 됐다 이건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다하다 못해 왜 이렇게 자보를 맞는 거야. 이대녀여 정신 차려라 이러면서 이대 앞에서 그걸 계속 뿌리는 거야. 언니 누구예요? 누가? 그게 실제 사건이에요. 이게 과거에 그 남성학교에서 그게 뭐 대학에 한정됐었나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러니까 다현 씨 말대로 이대녀 뭔가 우리도 그런 이미지 있잖아. 왜 탓자에 그거 나왔잖아요. 나 이대녀는 여자야. 근데 잘 생각해봐. 이대에 다니는 모든 여자가 그럴까? 그냥 성적이 돼서 이대에 들어가실 수 있어 예를 들어. 근데도 이대에 다닌다는 순간 그 이미지가 씌이는 거야. 근데 그 다현 씨 말대로 그 단계에서는 그 차별의 정도가 심하진 않을 수 있어. 그 이대녀라고 지칭했던 그 순간은 당사자가 아닌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게 뭐 그게 얼빵을 때린 것도 아닌데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누군가가 그 프레임을 이용해서 그 집단을 공격할 때는 이 파급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 한 개인개인이 아니라 이대녀라는 프레임으로 이 집단을 공격할 때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무기가 될 수 있고 그 단계가 차별과 배제의 단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대생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고착화시키는 거예요. 여대생은 허용심이 많다. 명품을 좋아한다. 그리고 그것이 김치녀로 이어지고 그것이 김여사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공포로 다가오지 않느냐라고 봤을 때 여성혐오적인 살인을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여성들은 허용심이 많고 여성들은 나를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결국 살인으로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여성에게 공포로 다가오고 그렇다면 그거는 차별과 배제 공포를 수반하는 혐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상. 그리고 그 혐오에서 핵심은 차별과 배제지만 그리고 소수자를 사회에서 배제하려고 차별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다문화가 이 사회에서 굉장히 소수자가 아니라면 굉장히 추앙받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차별적인 표현이 있을 수는 없는데 그들이 사회적으로 과거에 차별받아왔고 현재에 차별받고 있고 미래에 차별받을 가능성이 있는 소수자라면 그 맥락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가야 된다는 거죠. 되게 어렵네요. 어떻게 보면. 그냥 단어 단어들로는 전혀 구분을 못하겠네요. 그게 사회적인 위치를 또 봐야 하고 왜냐하면 저는 단순히 그런 거 있잖아요. 혐오 표현하면 그냥 쉽게 보면 1차원적으로 상스러운 말 상대를 이렇게 때리는 말인 줄 알았는데 여성 혐오라는 것도 있지만 남성 혐오도 생긴 게 무슨 난민 혐오도 있고 성소수자 혐오도 있는데 이게 뭔가 맥락이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남성 혐오는 좀 다르죠. 핵심이 남성 혐오에서 핵심은 그 남성 혐오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거기서 사용되는 언어들이 소수자 혐오나 여성 혐오처럼 차별을 재생산하고 있고 차별과 배제를 낳고 있는지가 핵심이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혐오의 핵심은 차별과 배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다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은 좀 성립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소수자들은 차별받은 과거가 있고 차별받고 있는 현재가 있고 차별받은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다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가능한가 백인 혐오 가능한가 비장애인 혐오 가능한가 이성애자 혐오 가능한가 를 봤을 때 우린 약간 이상하잖아요. 남성 혐오에서는 대부분 이건 남성 혐오야 라고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건 실제로 했던 말인데요. 교수가 여대생들은 매일 스마트폰으로 예쁜 옷이나 구경한다. 그래서 불행한 거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했듯이 여대생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고치시키고 이것을 열등화하고 무시할 수 있는 존재로 하고 이후에 정말 살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공포를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혐오적인 표현이라고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똑같이 미러링해서 남학생들은 매일 스마트폰으로 스포츠카나 구경한다. 그래서 불행한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바라 그걸 똑같이 썼을 때 댓글은 어떻게 달리냐면요. 스포츠카 사면 좋은 거잖아. 남성이라면 스포츠카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댓글이 달려요. 그것이 실제로 차별이나 배제를 하는 게 아니라 남성은 스포츠카 구경할 수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허영심이란 단어에서는 여성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차별과 배제가 발생한다면 남성들에게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런 게 한 단적인 예지만 이것을 혐오라는 표현이 실제로 남성들에게 차별과 배제, 공포 이런 걸로 다가오느냐를 봤을 때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는 그 남성 혐오라는 표현은 좀 성립되기가 어렵다. 혐오라는 표현이 단순히 싫다라는 개념으로 봤으면 그거는 형성될 수 있겠지만 차별과 배제를 속하여 있다면 남성 혐오는 다수자에 대한 혐오를 얘기한 것에 있어서는 성립되기 어렵다라고 봐야죠. 오 그렇군요. 그럼 난민 혐오나 성소수자 혐오는 어떤 걸까요? 그거는 가능한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성소수자라든지 소수자라는 게 들어가 있고 난민도 소수자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차별과 배제가 있고 그들이 우리가 차별과 배제함으로써 사회에서 격리될 수 있는 그런 현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혐오는 가능한 거죠. 근데 너무 궁금한 게 사실 혐오 표현도 표현의 자유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성립되고 말고를 떠나서 할 수 있는 거 아닌지도 궁금하고 사실 여성들이 하는 해외역 시위라던가 워마드라는 어떤 포털 사이트 맞나요? 포털 사이트인가요? 그런 사이트 운영도 뭔가 국가가 나서서 제약을 강화하고 구속수사를 하고 이런 거는 좀 자유 제한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그냥 다 허용을 시켜야 되는 건지 약간 제가 그런 기준이 불명확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기도 하고 이번에 계기로도 많이 하게 되었지만 표현의 자유가 내가 같이 사는 이 사회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힘 나의 역할 나의 포지션 이런 거 다 상관없이 내 멋대로 표현해도 그건 아무도 컨트롤할 수 없어가 표현의 자유가 아니거든요. 표현의 자유의 개념은 내가 표현하는데 어떤 누구도 나한테 개입할 수 없어가 표현의 자유의 나는 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표현의 자유라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이야기 되는 게 한 사회가 구조적으로 더 힘이 있는 사람이 있고 덜 힘이 있고 예를 들어 나랑 대통령이랑 힘이 똑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곳곳에 사회적으로 힘이 다르든 경제적으로 힘이 다르든 엄마와 나와의 힘이 다른 이유는 내 부모라서 힘이 더 클 수도 있지만 내가 청소년기일 때 나보다 돈을 나한테 용돈 줄이 용돈 줄 수 있고 그런 집을 가지고 있고 밥을 주는 사람이라 또 더 힘이 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사회적이든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무언가 힘의 균형이 다 달라요. 그런 힘의 균형이 다 다를 때 누군가는 그 힘의 균형이 다른 사람과 한 사회 같이 살아가면서 그들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할 때가 있거든요. 네가 힘이 세기 때문에 내가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인권침해를 당했어. 그런데 다미가 나한테 나서서 딱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만 사실 모를 수도 있잖아. 내 일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럼 이건 당사자가 이걸 어떻게든 말을 해야 돼. 사회에 나 인권침해를 당했어.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힘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을 과연 얼마나 들어줄 것이냐 이런 상상들이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럴 때의 것이 표현의 자유라고 요즘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표현들이 좀 더 과격하고 좀 더 잔인하더라도 그 배경이 이들의 인권침해를 그러니까 그 표현의 자유가 필요한 배경이 전제조건이 있는 거야. 이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구조적인 힘에 의해서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나 지금 인권침해를 받은 게 누적됐어. 그럼 어떨 것 같아? 기분이 막 진짜 그지같고 화가 나고 미칠 것 같을 거 아니에요? 나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인데 쟤는 자기 권리 좀 더 자기 이득 좀 더 취하자고 나는 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어떤 수치심 그리고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 저놈이 파괴되고 그럼 난 이걸 어떻게든 너한테 얼굴에 똥을 던지서라도 난 표현을 해야 돼. 왜냐하면 내 이렇게 침해를 당했으니까 그랬을 때 최소한으로 최선으로 보장해줘야 되는 것이 표현의 자유다. 나는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랬을 때 내가 이 사람한테 얼굴에 똥을 던지는 거라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나한테 얼굴에 똥을 던지는 걸 똑같이 볼 수 있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인권을 침해했던 사람이 나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과 나보다 더 힘이 세서 내가 이들에게 진짜 나 더 이상 물러질 곳이 없어 이랬을 때 내가 이들한테 무언가를 강하게 억압하는 것이 동일한 선상으로 보여질 수 있느냐 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데 지금 일어나는 판에 대해서는 그 행위만에 대한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야. 그 행위가 불쾌하다. 그 행위는 자극적이다. 그 행위는 하면 안 된다. 그 행위는 도덕적으로 좀 그러니까 그 행위를 왜 하는지 왜 그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사회가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가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어떤 사회적인 약자 피해받았던 사람에 대한 무관심으로 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느껴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혐오 표현은 규제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수자들이 사실 소수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첫 번째는 자신의 처지를 말하는 거예요. 나 이런 일 당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소수자의 문제거든요. 제약이 커질수록 이득을 보는 건 현상 유지를 바라는 강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표현의 자유는 소수자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문제는 혐오 표현이라는 거죠. 표현의 자유는 굉장히 넓게 옹호되어야 되지만 동시에 혐오 표현은 규제를 하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규제되어야 하는 혐오 표현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정교하게 개념화해야 한다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이것이 여성 혐오냐 남성 혐오가 존재할 수 있느냐를 굉장히 정확하게 개념화를 하고 이것이 혐오적 표현이라면 저는 규제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이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게 아니고요. 혐오 표현은 차별과 배제를 낳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것이 혐오 표현인지는 굉장히 정교하게 개념화하고 우리가 이것을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참고로 우리나라는 그것을 공식적으로 규제하는 법이 없죠. 그렇죠. 다른 나라는 있나요? 차별금지법 이런 게 없어요. 차별금지법도 있고요. 국제사회에서는 자유권 규약이라든지 시민권 및 정치권 권리에 관한 규제 규약이라든지 여러 규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혐오적 표현이라든지 차별이라든지 그런 걸 굉장히 세세하게 정리하고 있는데 한국사회에서는 그런 건 없죠. 사실상. 그리고 우리가 상상했을 때 미국은 우리보다도 더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을 더 국가가 절대 규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미국조차도 이렇게 통틀은 엄청 큰 법은 없어도 왜냐하면 원체 중요하니까 각 지역, 각 학교의 이런 명확한 소수자를 차별하거나 배척시키는 이런 명확한 표현들, 혐오 표현은 다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로 비교해보면 조례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각 자기 여건에 맞는 법적 규제가 다 있어요. 존재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알바 현장에서 어떤 민족적인 발언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 알바의 본사에서 그 바로 규제를 때릴 수밖에 없는 내규가 다 갖춰져 있거나 이런 건 굉장히 확실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들이 터졌고 이때 막 지금 혼용되면서 뭐가 뭐가 맞고 뭐가 뭐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없는 이런 혼돈의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저 표정을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그렇군요. 그래서 뭔가 혐오라는 것에 대해서 규정화가 명확하게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혐오 표현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도 규정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명확하게 된다면 표현의 자유라는 말이 나올 이유도 없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표현의 자유를 주장한다고 해도 이것은 혐오 표현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라는 것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건강한 제약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모든 게 표현의 자유라는 말 하에서 다 지금 허용되고 있는 그리고 이것도 혐오야? 이것도 혐오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말은 약간 좋으니까 퉁쳐지는 기분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너도 혐오했잖아. 나도 혐오했잖아. 말도 안 되는 그런 기계적인 중립성을 고집하거나 퉁치거나 이런 말도 안 되는 나는 지금 여기 신장이 찢겼는데 너희 여기 살에 살짝 비었어. 그런데 이걸 똑같이 표현이 가능한 게 혐오의 표현이 뭔지 정확히 정의되지 않고 사회 구성원들이 그걸 충분히 논의하는 구조가 전혀 없이 그냥 서로 헐뜯고 헐뜯고 싸우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혐오 표현의 확산에 있어서 저는 언론이 한몫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사에서도 혐오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썼고 그런데 다만 오늘 우정 씨랑 미미 씨가 말한 거 보면 언론도 혐오 표현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황으로 쓴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언론은 결국 우리 사전 조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회의 때도 얘기를 했지만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라는 권력을 남용한 게 아닌가 아니면 오용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론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말한 기사나 이런 건 따로 없더라고요. 이런 혐오 속에서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언론은 무슨 말이든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엄청난 권력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했대라고 하면 사람들은 다 믿고 되는 믿게 되는 신뢰를 가지고 있죠.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언론이라면 이것이 실제로 존재했는지라는 검토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퍼나르기 바쁜 것 같아요. 무슨 언론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포토사이트 게시판을 보는 것 같은 느낌처럼 퍼나르고 있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 일이 있었다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존재했나를 전혀 따지진 않죠. 그리고 이것이 혐오적 표현인가에 대한 고민도 없고 일단 혐오라고 하니까 약간 가식거리처럼 소비하는 느낌? 그 안에서 그런 프레임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특히나 일간지라고 하나요? 인터넷 기사들 보면 그런 데에서 그게 진짜 두드러지는데 그런데도 장단점이 예를 들어 있는 것 같은 게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하고 굉장히 신중하게 문제가 되지 않게 보도해야 되는 언론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다뤄줘야 될 문제들이 못 다뤄지는 경우도 예를 들어 언론이 얘기하는 중립성이나 조심하고 문제가 되지 않게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정말 소수자의 입장을 반영을 안 해버린다거나 혹은 문제될지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뢰도가 떨어져도 이런 일간지에서 내보내는 기사들이 오히려 장점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더 문제는 그거를 넘어섰어. 예를 들어 기사 제목들이나 이런 걸 뽑는 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야 되기 때문에 알리는 그런 필요성이 아니라 그냥 돈 많이 되고 자극적이고 누군가가 많이 클릭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오히려 프레임을 자기들이 짜서 이걸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보는 일반 사람들이 아무리 기레기라는 말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그 말을 믿거든요. 그렇죠. 좌우 대전 많이. 그리고 뭐 신문사가 한두 개인가 얼마나 많은데 뭐 그런 얘기를 해. 신문사의 어떤 신문사인지 확인하셔야 된다. 그 취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성향을 이해해. 어떤 사람들이 그걸 다 이해하고 생각하면서 그 글을 읽어요. 그걸 계속 이쪽에 요구할 게 아니라 그걸 보는 사람들이 걸러서 봐라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사실 애초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못하게 하는 게 난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들의 힘을 이용해서 이미 상업적인 프레임을 짜서 내보내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큰 문제의식이고 특히 SNS가 유행하면서 자신의 글을 올리는 거 외에도 그런 글을 막 퍼나르잖아요. 그렇죠. 공유하죠. 공유하고 퍼나르고 그 기사 하나만 딱 둔 다음에 댓글로 융당폭격을 쏟아붓는 거지. 저 막 진짜 여성 혐오라고 하면 상상을 초월한 용어들이 많죠. 그 성적으로 우리 때 걸레라는 말 엄청 많잖아. 그렇죠. 내가 생각해보니까 우정희 씨가 이거 어디까지 얘기해 드리냐고 계속 말할 때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말하다 보니까 별별 얘기가 다 나오네. 그런 문제될 것 같네요. 별별 성적 희롱가 이런 식으로 여자 3초에 한 번씩 3분에 한 번인가? 때려야 뭐 그러면 차라리 이것들이 엄청 되고 과연 이것이 단순히 표현해서 그쳤을까? 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남성들끼리의 집단 문화 안에서 이것으로 여성을 구분하고 배척하고 그게 더 심해지니까 여성이 내가 그런 여성이 아님을 어필했겠죠. 그게 나에게 영향력이 없으면 굳이 어필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근데 나는 그런 여자가 아니다. 나는 순결하다. 그리고 왜 내 또래들 보면 남자친구한테 왠지 나의 과거에 화려한 전적을 알려주면 내가 소방 맞을 것 같고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과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과연 그게 동등했을까? 우리가 과연 그런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웠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게 있죠. 맞아요. 근데 약간 또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상 예전에는 그런 계속 그런 여성 혐오는 정말 엄청나게 존재해 왔고 그런 차별이 켜이 쌓여 왔는데 워마드라는 것이 생기면서 언론에서 그걸 보도해주면서 뭔가 반격이 되는 듯한 느낌이 있긴 있어요. 사실상 워마드는 굉장히 소수거든요. 소수고 한 줌인데 언론이 이만큼 부풀려지는 게 있어서 뭔가 저는 진짜로 1대 규모 정도는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진짜 여론을 10분의 1? 그런 게 여론 형성인가? 맞아요. 진짜 신기해 나도 보면. 내 남동생이 너무 진지하게 사회가 무너질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집회를 하고 이런 시민 영역이 얼마나 많은 단체들이 있고 그게 막 몇십 년 동안 운동을 이어왔고 이런 것보다 당장 그게 전부로 보이는 거지. 그래서 정말 막 갑자기 자신을 검열하고 돌아보고 막 이런 거 보면 화가 나면서 또 신기하기도 하고 맞아요. 아까 말했듯이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때려야 된다 그래서 3일한 이라는 말이 계속 돌았어요. 그래서 댓글로 3일한 3일한 그래서 그 미러링을 해서 숨 쉴한이라고 숨 쉴 때마다 한 번씩 때려야 된다고 남자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미러링을 하니까 그때부터 반응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3일한 뜰 때 그 댓글로 숨 쉴한을 같이 쓰기 시작하니까 3일한도 안 쓰고 숨 쉴한도 안 쓰는 분위기로 가게 된 거죠. 그런 긍정적인 효과는 아무래도 있었던 건 있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언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준 것도 없지 않아 있다. 표현의 자유를 가져가면서 맞아.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미러링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남성들이 미러링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좀 있어 보이는 근거를 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디서 말을 조금조금씩 들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미러링이 부정적인 것을 설명해. 하지만 그 미러링이 왜 필요했고 왜 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진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크다지 예를 들어 없거나 그런 상황들이 되게 오래 많이 발생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표현의 자유를 미러링이랑도 같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미러링을 통해서 미러링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저거는 아무리 저게 표현의 자유도 하면 안 돼. 예를 들어 너무 자극적이잖아.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하거나 그래서 저는 미러링이 나와서 진짜 궁금했던 거를 얘기를 하자면 그게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들어오고 말고를 떠나서 계속 실효성처럼 얘기가 엄청 많이 됐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예쁘게 말하고 표현한다는 건 사실상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목적도 있으면서도 동시에 내 말의 효과성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또 하나의 스킬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예쁜 표현 말을 전달을 예쁘게 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미러링 같은 경우에 그게 가장 많은 의문을 제기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여성들도 근데 같은 여자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 라던가 남자들도 야 알겠어 너네 아프다고 소리치는 거 알겠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과연 우리가 사회가 들어줄 것 같아? 들어주지 못해 뭐 이런 식의 말들이 많이 나왔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담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말을 들었을 여자로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효과성 굳이 따진다면 있다고 보는 쪽이고 사실상 불쾌하죠? 효과성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왜냐면 쉽게 말해서 내가 아프다 라고 말할 때 애기들은 와앙 이렇게 울을 때 야 울지 말고 어디가 아픈 정확히 말해 우리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제 췌장이 조금 아프고요 시비지장에 약간 뭐 혹이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말하진 않잖아요. 그것부터가 우선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우선 오랜 기간 동안 너희들한테 침해냈던 권리 이런 것을 말할 때 얼마나 예쁘게 말해야 돼? 우리는 수백 년간 당해왔던 거를 똑같이 그냥 말해주는 건데 너네 1년, 2년 이거를 똑같이 당한다고 해서 아픔이 얼마나 되겠어? 이렇게 오히려 그래서 너네 이 아픔을 더 뼈저리게 느껴야 돼 라고 말하고 싶은 과격성까지 조금 있어요. 과격한 건지 모르겠죠. 근데 그러면서 사실상 이게 지속되면 될까? 하는 우려는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막말로 국가가 지금 워마드르 구속수사 하잖아요. 그래서 호의적으로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약간 안타깝죠. 뭔가 결과를 본다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는 좀 더 저의 잘못된 생각 혹은 부족한 생각 이런 걸 좀 듣고 싶어요. 어떤 게 잘못된 걸까?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근데 그 배경하에 그 미러링이란 방식으로 여성들이 경험하는 문제를 표현하는 게 마치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여성이 미러링의 방식을 이용하여 표현하고 있다는 공포감? 그러니까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 막 예를 들어 막 100분의 1이 미러링을 했을 때 100분의 2는 다른 방법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공존할 수도 있는데 그 다양성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마치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죠. 공포감을 조성하는 거 아니었을까. 그 미러링이 옳고 그름을 얘기하기 전에 오히려 더 이걸 되게 공포감으로 얘기하는 거 그런 기분도 들기도 하고 이렇게 효과성 야 그 방법이 효과가 효과 효율적이지 않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굴 위해 효과 누굴 위해? 뭘 위해? 그 말이 불편한 건 그 일상이 무너지고 갑자기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네가 잘못했다. 너는 가해자다라고 말하는 그 감정이 불편한 남성들이 늘 위에서 우리가 이쁘게 말해줘야 되는 건지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 이쁘게 말하라는 건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해도 해도 안 되니까 이 방법을 택했는데 그걸 위해 그걸 위해 너네는 효율을 따지는 건지 아니면 너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나보고 효율을 요구하는 건지 이것조차도 명확하게 하지 않거든요. 그것조차도 생각을 정리하지 않고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미러링은 한국 사회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미러링이 뭔가 우리가 미러링이라고 부르지도 않겠죠. 외국에서는 인종차별이 많다 보니까 백인들이 아시아인들이 미국 사람인 아시아인들한테서 영어를 잘하신대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한대요. 그걸 되돌려주기 위해서 백인한테 가서 영어를 잘하신대요 이런 식으로 미러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많거든요. 단순히 이것은 대칭해서 혐오적인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런 말들이 얼마나 차별을 재생산하고 악화시켜주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상대한테 인지시키는 것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소수자들의 전략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얼마나 차별적이고 배제하는 것이냐라고 보여주는 것이라서 뒤집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로 혐오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 미러링 자체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원본은 어떠한가를 봐야 되죠. 원본은 혐오를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혐오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걸 보여주는 것만으로 미러링이 잘못됐다. 미러링이 잘못됐으면 그 보여주는 원본은 어떤가 그 원본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를 봤을 때 원본을 먼저 더 더 패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원본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효과성을 본다면 이거는 저는 이게 지속가능한 방식이냐라고 했을 때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있지만 이게 미러링이 확산됐을 때 가장 효과적이었던 건 남성들이 각성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저항 주체로서 여성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미러링이 나오니까 여성들이 거기에 자극받기 시작한 거죠. 아 이게 혐오였어? 아 이게 차별이었어? 라는 걸 여성들이 깨닫기 시작하고 나도 모르고 넘어갔던 것들 그때부터 깨어나기 시작한 건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거예요. 사실상 우리 미러링이 그런 효과를 바란 건 아니었지만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만 그 안에서 각성된 주체로서 여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일어났다라는 것 거기서 굉장히 저는 큰 효과를 봤다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미러링이 한국사회의 여성혐오의 미러링의 시작은 메갈리아잖아요. 메갈로 불리는 그래서 저는 메갈을 했을 때 한 여성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1배의 조직적으로 대응한 유일한 당사자들이었다. 우리가 1배가 나쁘다 나쁘다는 얘기만 했지 그것을 대응할 아무도 대응하지 않았을 때 여성들이 뭉쳐서 그것을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문제의식을 제기하지 않았냐라는 면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평가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그래서 미러링에 대해서 혹 얘기를 하려면 일단 원본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와라 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나 그걸 빠지더라고 그게 힘인가 봐. 원하는 것만 보고 원하는 것만 말할 수 있는 것도 힘인가 봐. 원본은 그대로 있는데 계속 비추고 있는 거울을 깨뜨리려고 하잖아요. 거울을 깨봤자 원본은 그대로인데 그럼 또 낯이 나타나겠지. 뼈를 두드러 맞은 것 같네요. 힘들어. 힘들어. 녹화를 금렬하는데 하루 한 주 마무리가 너무 힘드네요. 그리고 이제 여성 문제도 있지만 그게 언젠가는 분명 이게 결국 인권의 문제잖아요. 똑같은 인간을 다르게 대했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인간을 괴롭히는 구조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그들을 착취해서 내가 더 편함을 유지하고 사회 안에서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게 분명 성별에 한정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민족 혹은 성소수자 정말 다양한 문제로 확산될 수 있을 거고 우리도 정말 예상치 못하고 있다가 난민 문제가 또 터지기도 했었고 그리고 저는 이게 되게 느꼈던 게 이 문제는 사회 문제는 우리가 언제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탁 터지는데 그거를 결국 해결하고 견뎌내야 되는 건 시민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봤을 때 난 냉정하게 말해서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고 보여져요. 특히 나도 얼마 전에 난민 얘기하다가 친구가 제주도 얘기를 하다가 그게 얼마나 공포감을 조장하며 그 본질에는 또 다른 말 배치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내 친구가 화가 이빨이 나가지고 그건 너네 같은 애들이나 관심이 있는 거지 일반 시민들은 관심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걔는 불편했던 거야. 나도 그 부분은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나도 내가 평소에 내 활동가들이랑 얘기하던 그 속도감으로 이 친구에게 얘기가 됐던 부분은 있지만 이 친구도 이게 너무 이렇게 하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내가 화를 낸 게 아니라 그럼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라고 물어봤어 그 친구한테. 그런데 그 친구는 아무 대답을 못 했거든요. 그런 거죠.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친구는 그 얘기를 왜 했을까? 나쁜 년이라서 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그건 또 아니야.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학교 다닐 때도 이런 고민 별로 안 했고 대학 다닐 때도 별로 안 했고 취업하자마자 죽어라고 직장 상사한테 맞춰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 그런데 이런 큰 문제가 터졌어. 이 문제에 대해 시민으로서 목소리 낼 힘들이나 문제의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를 지금 이런 활동가들의 감수성으로 대응하는 게 너무 버거운 거예요.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난 그게 너무 공감이 됐는데 오늘 이거 준비를 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제지하는 일상생활 몇 가지 이런 걸 누가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쟁점을 유독 얘기하지 않는다. 같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쟁점들을 청소년들에게 노출시키지 않고 남성들은 군문제에 대해서 발언하지 못하게. 예를 들어. 무조건 군문제를 이거는 막 책임감의 문제야. 이렇게만 생각하게끔 유도해 나간다거나 그리고 언론에게 과도한 중립들을 요구하면서 충분히 문제제기할 수 있고 의제를 설정할 수 있는 역할들을 뺏어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아니야 이것은 중립적인 거야. 그리고 원래 이런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표현의 자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머리가 성장할 수 있고 우리도 이런 힘을 기를 수 있는 것들을 아주 단계적으로 과거부터 촘촘하게 이렇게 눌렀던 건 아닐까.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여성들도 그렇고 남성도 그렇고 모두가 이거를 같이 머리를 싸매고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해야 우리가 공존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기분 나쁨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 나 기분 되게 드럽네. 막 이 얘기로 내 기분 들어보니까 너한테 똥이나 또 던져야겠다. 이 시발 이러면서 이 정도의 수준에 그치는 거죠. 근데 이게 확산이 많이 됐다고 해서 지금 그러면 건강한 건가? 건강한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또 되게 우려되는 부분도 마음이 들고 그리고 가장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저는 지금까지 혐오 표현이랑 효연의 자원으로 계속 얘기했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개개인들이 싸우는데 국가는 너무 뒷짐지고 있어요. 겨우 한다는 짓이 워마드 구성열장 발휘해서 잡아들이겠다 이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정말 국가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뭔가 혐오 표현은 제지하겠다라고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래 너네끼리 싸워라. 너네끼리 싸우면 나는 좋지.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그런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끼리 싸울 게 아니라 국가한테 해결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보면서 너무 많이 싸우지 마. 다쳐. 과도 과격한 애는 한 명 잡아가줄게. 너네 마음을 힐링해줄게. 그러면 너네 마음을 힐링해줄게 그렇게까지 하면 우리는 뭔 소리야. 너네 역할이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내가 뭔 소리야 이 말은 내가 아무리 뭔 소리야를 100번 천번 외쳐도 크게 들리지 않지만 국가의 그 인자함이나 이런 거는 더 크게 우리가 정말 그런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힘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인지하고 그 힘을 그 구조를 바꾸는데 활용 그 구조를 바꾸는데 잘 쓰여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투표에서 뽑은 거잖아. 맞아. 그래서 뽑은 거야. 너네 그 인자한 흉내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왜 속이 사지는 거지. 그런 답답함이. 결국 우리는 오늘도 마무리와 뒷목잡기로 하네요. 마무리를. 재밌으셨나요? 지금 안 끝내면 더 위험할 것 같아. 어떠셨어요? 좀 많이 어려운 주제인데 그래도 구체적으로 나름 얘기를 해본 것 같아서 전 좋았네요. 자미랑 미미는 질문폭격만 해서 사실 우정 씨의 소감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일단 혐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많지도 않고요. 한국에서는 이건 굉장히 좀 같이 합의를 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는 너무 없어요. 그건 그냥 혐오다라고만 얘기하지. 혐오가 뭔지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도 않고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것도 저는 궁금해요. 왜 안 궁금해하지? 내가 이렇게 맨날 혐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단순히 이 사람을 알며 쓰는 건가? 라는 얘기 그것도 너무 궁금했는데 뭔가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혐오에 대해서도 뭔가 한 번 더 고민하게 되고 내가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장이 계속 만들어내서 뭔가 계속 얘기되는 장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나도 우정 씨의 저 궁금함이 너무 좋아요. 이거 봐봐. 나는 혼자 확 입에 갇혀가지고 확 이러고 있는데 우정 씨 너 왜 안 궁금해? 약간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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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남성이 너무 부러워. 자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 없죠? 그럼 여러분 오늘도 돼지 꿈 꾸세요. 오잉 오잉 깔끔하게 우리 이게 절반이거든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